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기술 혁신에 따라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사함 인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에 있는 엔진이 사라지고 모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부품수도 차이가 나는데 3만 개에서 1만 9천 개로 줄어듭니다. 오늘 2030년까지 사업을 전환해야 하는 자동차 부품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환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비하는 데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요.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노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노사민정과 화성시, 노동관서 등이 머릴 맞댔습니다. 노동시장 실태조사와 사업 재편, 직무 전환과 신산업 직무 훈련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민정이 맞선잡고 한 발 한 발 풀어나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